경북교육청이 오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행정실무사 40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. 고등학교 졸업 이상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응시지역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번 달 서류 전형과 다음 달 면접을 거쳐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는 도내 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 행정과 해계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오는 7월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근무합니다.